엘리베이터를 다 먹겠습니다. 어? 가는 아이다? 오늘 고생했어. 오늘 엘리베이터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지켜줘서 감사하고. 고생하셨습니다.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입니다. 1층 가면 재밌게 할게요. 뭐야 갑자기? 목이야? 목이 납니다. 목이 납니다. 목이 납니다. 목이 납니다. 뭐야? 뭐야? 진짜 뭐야? 형 뭐했어? 뭐야? 라디오 있어. 뭐했어? 저희는 옥상에서 내려오는 길이. 그냥 내려오는 길이. 멋있게 하고 바람 쐬네. 저희도 컴백해서 이제. 형 지켜보시고 계시죠? 지켜볼게. 아직은 방송이 안 나갔다. 아직 안 나갔어요. 아직 안 나갔어요. 바로 가야지. 또 바쁘셔가지고. 나 여기 오니까 생각났다. 여기서. 우리 나 그리워할 때 할 때. 스케줄하면서 이 엘리베이터 타면서. 여기서 노래했거든? 그러니까 그리워하다가 대박났어요. 아 진짜? 노래도야. 신곡 불러줘. 대박나야죠? 저 진짜 대박나고 싶어요 형. 그러니까요. 가야지. 이제 좀 대박나고 싶어요. 천천히 잘하고 잘하고. 여기서 빨리 부르자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5, 2, 5. 널 사랑하는 지지리. 지지리. 그래 나는 머저리. 머저리. 난 너한테는 검머리. 겉자리. 니 세상 너 하나면 돼. Baby I'm only yours. I'm you. 나 나나나. 난 난 난 결국에 난. 난 사랑 앞에 선. 니 찌질이. 뚜둑뚜둑. 아 수고하. 찌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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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제일 찌질해? 형이 골라주세요. 외상 보시고. 누가 제일 찌질해 뭐예요? 제 바지. 형이 평소 행실 보시고. 평소 행실. 행실. 아 제가 그래? 원래. 이거는 씌질해야 돼요. 맞아요. 이거 우연이. 뭐 잡았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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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